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깨틀어 본다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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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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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이 됐고 파이팅. 눈빛이 됐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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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2프로 애청이. 한국 드라마의 보상 같은 주제. 미주년 110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 주인공. 지붕 들고 그가 왔다. 줄리 정. 보상. 너무나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석 씨.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 자체가 보석인데 이런 걸 뭐하고. 저 이거 필요 없는데. 정말 이미지게 젠틀남이십니다. 정말 십 년 넘게 계속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정 교수님. 1432 더하기 2445. 이렇습니다. 수문대로.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시네요. 우리 도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3.3은 9. 7.7은 49. 무릎박도사 출근하면서 긴장하신 거 아세요? 긴장되죠. 베테랑도 긴장이 됩니까? 아니 저는 이 프로를 제가 굉장히 잘 보고 제가 팬인데. 문풍지 뜯는 환영을 처음 봤어요. 나름대로 어떤 환영식을 치를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은 했는데. 일단 기가 좀 죽었고. 어휴 힘드세요. 일단 기재하지 마시고. 열린 상상대로 저희들이 정보석 씨.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그 미중년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시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를 확보하기는 이 와중에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박도사를 방문해 주십니까? 제가 또 시트 끝까지 다 해보고 인기도 얻어보니까. 아니 제가 이십 년 넘게 하면서 이만큼 인기를 실감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기까지 얻고 보니까 이제 또 딴 욕심이 좀 나는 거예요. 요즘 사실 정말 대세가 뮤지컬이잖아요. 이 뮤지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안 됩니까? 음치 박치 노래와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는 벌써 노래 얘기 나오니까 또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노래 잘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믿기지 않는 고민인데요. 집어넣고 할 계획에서 힙합으로 엄청나게. 과제를 불러 이렇게 있잖아요 힙합 삼아로. 화면 하고 있지만 지금 말이죠. 나갑니까. 굿박 아빠 때로 엄청난 소파 결국 내게 돌아오는 건 강한 협박 하지만 내겐 힙합이 나는 부엌 삼아 나는 족삼아 나는 겁날 것 없는 슈퍼주얼리 자. 제 방송도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방송 가서 테이블 이렇게 이렇게 집으로 들고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 업체라고는 언제 깨닫게 됐습니까? 대학 입학을 하는데 합격증을 받으러 갔더니 연극할 사람 모이라고 거기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뮤지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근데 노래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선배님들이 립싱크를 해라. 입 안 뻥긋거래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되나요 연습해오던 게 있는데. 당연히 따라서 하죠 근데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크니까. 하면은 선배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일 한 번만 더 소리 내서 노래 부르면 혼난다. 그래 저도 안 혼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되나요 무용 시작하면 벌써 긴장돼서 나도 모르게 또 박자도 못 맞추니까 먼저 나가랍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제 맞는 거죠. 아니 소리됐다고 맞는다고요 맞는 거죠 너무 흠이 튀니까 그럼 지금 배우 생활하신 지가 이십사 년이 되셨더라고요.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단 한 차례도 노출된 적이 없습니까 있었죠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조영남 선배님이 진행을 하시던 거였는데 네네. 거기에는 반드시 출연을 하면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타박내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근데 이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조영남 선배 말씀 너는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절대 노래하지 마라 방송 중에 반말로. 한 번만 더 노래하는 걸 보면은 내가 연예계에서 너를 제명시키겠다. 그 정도로 식하겠군요 방송 중에 그 멘트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민인지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무릎부터 오자 사상 최단기간에 일단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노래부터 일단 보고 진정성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마이크를 드리는 게 본인의 인생 얘기 거의 후반쯤에.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그렇더라 그래서 사실은 어젯밤에 연습도 한 번 했어요. 볼 뭐 어 encantлом 했겠습니까. 아 socially anymore. łum 저는 항상 최선을 다. 아 아 아 아 아 으 하하하하하